채연이 2-11 우우우우우우 저번보다 훨씬 많이 썼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숙제 안내고 틀린거 말하면 안되는데 자 먼저 채연이를 위해서 준비한 단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필요한거 같네요 뭐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나쁜 배드 그쵸 이거는 침대에요 배드는 이건 침대구요 나쁜은 비에이디야 그 다음 좋은은 응? 러브 굿이죠 굿 배드하고 굿하고 반대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먹는 습관 먹는 습관은 먹는 습관이죠 먹는 습관이죠 eating habit 먹는 습관이에요 eating habit 먹는 습관 eating이 먹는거 habit이 습관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오케이 다른 생선 이건 어들 피쉬 어들 피쉬 어들 피쉬 뭐라구요? 어들 피쉬 어떻게 쓰면 되나요? 오우 오우 유 유 그렇지 그 다음에 F-I-S-H Very good! 훌륭합니다. Other fish. 이게 Other과 다른이구요. Fish가 생선들이죠. 채소 소리가 기억 안나나요? 소리가 기억나야지. 스펠링도 기억이 나는거죠. 채소는 Vegetable Vegetable Vegetable인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까요? moist A S T B A B A A 이건 페스티볼인거 같은데? 페스티볼 조끼볼 조끼공인데 자 소리가 Vegetable이죠. Vegetable 이런 소리 나요 이런 소리 그래서 얘가 으 이거 왜 그 다음에 쥐 그 다음에 가 터 부 으 예 베지 터벌 왜 쥐 터벌 됐어요 베지 터벌 오케이 그 다음 탕근 캐럿 C A R R 그렇죠 이리로 갑니다 양파 G A N N A A N O N I N A N N O N A N N O N N E O N I 그 다음 O N N O N O N N 오 하고 그 다음 뭐? 네 그렇죠 어 니 그리고 언 버섯 머쉬럼 오케이 좋구요 과일 채연이 소리내서 따라하는걸 해야되요 어떤 단어를 보면 그 녀석이 소리가 기억이 나야됩니다 어? 프루트 뭐라구요? 프루트 어떻게 쓰면 되죠? 프루트 프루트 베리굿 훌륭합니다 프루트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췄네요 프루트 오케이 계속해서 파스트푸드 파스트푸드 F A F F 그렇죠 패스트푸드 오케이 전번에 틀렸는데 맞췄네요 다음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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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M H A M B E B O E E R G E R 오케이 아이고 한글자 틀렸어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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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가 기억이 나야죠?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아침에 하튀이DE 보니까 빨리 먹고 가졌어요 오케이 프렌치 프라이즈 프렌치 프라이즈 오케이 프렌치프라이즈 어떻게 쓸까요? P? P가 F 소리를 냅니까? 응 채연이 옛날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 F하고 F하고 다르다는 거 배웠어요 프렌치 프라이즈가 아니고 프렌치 프라이즈니까 F 소리 나는 거 누굽니까? 프라이즈가 아니고 프렌치 프라이즈가 아니냐고 있고, F F F F F F F F F L, R, I, L, R, I, R, I, R, I, French fries, French fries 소리력이 기억나야지 선생님이 그래서 소리내서 따라 읽으면서 쓰기 연습하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French fries I가 I소스 F L, R, I F I, I, Z, French fries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따 이따 아닌데, 댐인데 그것들을 여러개니까 이튿이야 이튿은 한개고요 여러개는 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라고 본분이 나옵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매일 에브리데이 그 다음에 치즈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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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치즈 뭐 뭐 일수도 있다 벗 벗 벗 벗은 그러나 라니깐요 메이 하구요 그 다음에 아닐수도 있다 메인 하시구요 뭐 뭐 일수도 있다 양념씨 메이구요 양념씨 그래서 옛날에 배웠었어요 코로나 기간 초등부 할때 뭐 뭐 일지도 몰라 메이 아닐지도 몰라 메이나 그 다음 건강한 헬 헬스였습니다 건강헬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 건강한 헬스 건강한 헬스 뭐 뭐 일수도 있다 메이 아닐 수도 있다 메이나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에 뒤따라서 스펠링이 기억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인 메이나 이런 단어들을 만나봤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더 단어에서 굿 eating habits vegetables 그 다음에 햄버거 프렌치프라이즈 햄버거는 아깝게 프렌치프라이즈는 소리가 기억나니까 얼추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건 그것이 아니고 그것들이니까 it이 아니고 them입니다 뭐 뭐 일지도 몰라 메이 아닐지도 몰라 메이나 헬스 헬스는 건강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2에 10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들 셔프를 좀 풀구요 셔플 좀 풀구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뿐식습관 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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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최연희 자꾸 우는데 우는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돼요 뭐 운다고 외워지는게 아니잖아 어차피 최연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 이건 4학년들 하는거거든요 Bad eating habits 소리를 자꾸 따라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묵닫고용은 절대 익힐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Bad eating habits 뭐라고요? Ba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 Bad가 나쁜 eating이 먹기 나쁜 먹기 습관들 그걸 우리말 쓸 때 하면 나쁜 식습관이겠죠 오케이. 묵기 시작합니다 Do you like steaks? Do you like steak? 오케이 Yes I do. I like steak 그렇죠 Yes I do. I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스테이크는 좋아한대요 고기 좋아하는 모양이죠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생선 좋아하니 그랬더니 생선은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요? 그렇죠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좋다 그러면은 좋은 식습관이죠 근데 It's so so It's so so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eat은 뭐 되시봤나요 응 그렇죠 fish is so so 생선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거죠 fish is so so fish는 그냥 그래 오케이 한가지는 좋아하는데 나머지는 싫대요 I like salmon I like salmon I like I like I like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가 뭐라고요? I like I like 자 난 좋아한다 여기 보이죠 난 좋아한다 I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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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럼 무슨 C예요? 무슨 C예요? 하단 C 하단 C 안에 뭐 숨어있어요? 네 그러면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I don't like I like 좋아한다 I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럼 뭐라구요? 뭐라구요? I like 오케이 자 소리를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other fish이라니까요 other fish 뭐라구요? other fish 소리를 정확하게 안 따라하면 스펠링도 늘지 않아요 어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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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오케이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 뭐라구요? I like I like salmon I like I like I don't like others other fish 그렇죠 but I don't like other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몸에 좋은 이거 좋아한지 물어보네요 Do you like vegetable Do you like best 베젓 베젓 자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니까 계속해서 스펠링을 틀리는 거예요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오케이 vegetables 어떻게 썼더라 Do you eat ST 뭐 뭐 ST D 오케이 그거 아니라니깐요 아까 베스트 해서 틀렸다 베젓터블이에요 베젓터블 그래 D D 오케이 여기 어 소리 A가 됐어요 D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 안 나 이 있구요 채소 들이니까 여기다 S 써서 채소 들 이라고 합니다 Do you like 베젓터블 좋습니까 Do you like 베젓터블 채소는 헬스티푸드에요 언헬스티푸드에요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좋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그 다음 너 아이 그 다음 뭐 응 여기다 노 아이 던트 그 다음 아이 아이 더 아이 더 아이 더 아이 더 게라트 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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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캐럿츠 하고 s 왜 붙어 있냐면 그럼 여기도 s 붙여서 어니언이 아니고 어니언즈 어 머쉬룸스 그렇죠 시험지에 머쉬룸스인데 머쉬룸스 해야 돼요 중학교 되면 이런거 s 하나 안썼다고 틀렸다 이릅니다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okey 쓰기에서 이런것들 선생님이 꼭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이유도 알려드렸어요 okey 계속해서 o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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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고 듣고 따라해보세요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뭐라구요? 분명히 듣고 따라할 수 있잖아요 연습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안보고 할 때 자 집에서 연습할 때 이런 상태에서 Do you like fruit? 할 수 있으면 넘어가고 못하면 별표 해놓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과일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좋아한다 하면 건강에 좋은 식습관인데 아니죠 It's so so It's so so It's so so Fruit is so so 과일은 그냥 그렇다 라고 하는거죠 그냥 그래 Okay Okay 아까전에 연어만 좋아하고 딴거 싫어한다듯이 딴거 안좋아한다듯이 얘도 한가지만 좋아합니다 I like apples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fruit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fruit But I don't like other fruit What do you say here? Other fruit Other fruit Other fruit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 Other fruit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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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uit 다른 과일 Other fruit Other frui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좋지 않은 음식이에요? 안좋죠 이거를 안좋아한다 그러면 Good eating habit일거 같은데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Yes Yes I Yes I do I I I Many Like Many like 이런 표현은 없고요 I love I love I love I love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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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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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이 단어를 다시 한번 공부하라고 했는데 단어를 모르면 문장할 수가 없잖아요 감자튀김이 뭐였더라? 프렌치 프라이즈 라니까요 뭐라고요? 프렌치 프렌치 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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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프라이즈? 튀긴거 프라이즈 프렌치 프라이즈 프렌치 프라이즈 오케이 채연은 우물우물우물 이렇게 말하는 거를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앤 피자 앤 피자 예스 아이 듀오 아이 러프 햄버거스 프렌치 프라이즈 앤 피자 한번 더 해볼까요? 예스 아이 노 응? 예스 아이도 예스 아이도 아이 러프 햄버거스 프렌치 프라이즈 앤 피자 예스 아이도 아이 러프 햄버거스 프렌치 프라이즈 앤 피자 어서 가소 뭐 안 돼? 이렇게 좀 아 아 아 아 으 어 뒷면 안했다 채연이 자 최연이가 생각할 때 어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애? 전번에 선생님이 단어 새로 공부하라고 했는데 다시 공부했어요? 지금 최연이가 해야 될게 그리고 선생님이 쓰기 숙제 내라고 했는데 쓰기 숙제 했습니까? 그럼 집에서 큰소리로 소리내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 중에 최연이가 하는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로 큰소리로 소리내서 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보면 알거든요 큰소리로 소리내서 했는지 아닌지 최연이가 우물우물 대충 얘기하고도 맞다고 넘어가는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쓰기 연습하라는거 쓰기 숙제 내라는거 지금 다른 친구도 이렇게 내잖아요 왜 안하는걸까? 중학교가서 최연이만 영어시험 안치는거 아니잖아요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영어시험 치잖아요 어? 그리고 똑같이 100점부터 시작해서 0점까지 점수를 받을거고 그 중에 하나의 점수를 받을거고 응? 그리고 최연이 지금 낮은 학년도 아니야 5학년이야 어? 조금 있으면 중학생 올라가요 크흠 응? 선생님이 성취도를 주기가 좀 힘들어 지금 뭐 전번에 계속해서 틀린거 중에 새로 맞춘거는 시험지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뒷면 맨날 선생님이 이거 칠하고 얘기를 해줘야되고 응? 다시 공부를 해야될거 같은데 태연아 응? 선생님이 계속 진도나가기가 좀 힘든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건데 응? 선생님 뭐 그냥 최연이가 자꾸 우니까 운다고 선생님이 봐주고 이러지 않아요 뭐 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최연이 운다고 해결돼? 어 그건 유치원때나 통화하는 얘기야 응? 최연이 이제 1,2학년도 아니야 어? 5학년이라고 5학년 응? 우는건 이제 그만하고 응? 우는건 그만하고 열심히 한번 선생님이 당장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안하잖아요 응? 전보다 잘하라고 전보다 응? 그거 하라면 된다고 응? 지금보다 좀 더 문장을 잘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알겠습니까? 소리내서 연습하구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 1사람 near 1사람 응? 감사합니다.